불카운트 똑같다 맞췄습니다. 마운드 지났고 앞쪽으로 대시 그리고 빠르게 1로 성공! 기가 막힙니다. 타격, 불펜 모두가 지금 핸드킥이 많아요. 오지완이 잡아서 1로에, 그리고 빠른 발! 정수빈은 어느덧 도착해 있습니다. 박영민의 타고는 유격수 쪽으로 3루 선택! 3루에서! 안됩니다! 이게 좀 어렵지 않아요? 유격수 쪽에서 타! 오지완이 버튼 수비를 보여줍니다. 이사 주저 없이 강민호 5번 타자. 쇼구 타격 오지완 버전 올렸습니다. 빙글도라 1루에, 1루에서! 아웃입니다. 오지완의 멋진 수빈은 이렇게 세 번째 아웃컨트를 만들어냅니다. 이 참 많죠. 다른 팀을 보더라도 2스킬 넘기는 바범데 끝까지 쫓아가서 바운드 선거! 결과는 아웃입니다! 지금 수빈은 웨이저리그에서나 보는 수비에요. 네, 여전히 잠시를 상징하는 유격수 오지완의 호수비. 상징할 수 있는 승부 동작입니다. 고통의 유격수들은 저기서 스텝을 한 번 더 하죠. 네.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팀 타율이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구 유격수 쪽 유격수 잡아서 1루로 1루에서! 1루에 싸우십니다! 오지완의 나이스한 수비! 버튼 또 인사하였는데요. 변화구를 때렸고, 속도가 드려요. 원쩜 잡아서! 1루! 멋진 수비를 보여줍니다. 원 몰 투 스트라이크 볼 컷. 모하자 서우철 상대로 초구 스트라이크. 2구째, 베아를 유격수 차맞습니다. 네아, 마이크를 맞게. 오지완의 터크. 아우, 쉼네라! 드디어 판독 요청됩니다. 자, 판독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우, 쉼네라! 오지완이 멋진 수배로 실점을 막아냅니다. 일단 야구장이 왔다가... 당겼어요. 인격수가 잡았습니다. 뱅글도라일로! 아우, 쉼네라! 아우, 쉼네라!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곳이 경계역 감독의 판단입니다. 느리게 굴러갑니다. 유격수 어렵게 잡고 이를 연결! 좋은 수비 오지환!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는 좋은 수비라고 했습니다. 긴 이닝. 끌어줘야 되는 상황이 엘지구요. 당깁니다. 땅볼. 숏바운드 끊고 러닝스로우 오지환의 한결 1루! 와우! 아, 그리같은 패이에요. 대단합니다. 2구째 날카롭게 빠른 타구. 유격수 오지환이 건져냅니다. 오지환 쪽으로 가면 아웃카운트에 불이 켜집니다. 오지환의 환상적인 수비업계 세 번째 아웃카운트. 삼성러연제의 공격을 세타자로 막아냈던 유영찬이었습니다. 불카운트 배트가 풀어집니다. 이타구 뒤쪽으로 물러납니다. 애매한 위치. 뜬곡 유격수! 오지환이 이타구를 아웃카운트로 바꿔냅니다. 부루기 권경경경경경영 선수 볼카운트 원엔투어. 당긴 타구. 부격수 어구 잡아서 일로! 러스어! 90라! 실점을 막는 호습이 오지환! 오지환! 1-2 아웃입니다 본인의 하이라이트 수비를 하나도 추가하던 오지환 5번 타자 장성우 빗나진 타구 유격수 불규칙 바운드가 발생했습니다 침착하게 대처하면서 오지환이 처리합니다 변하고 타격 유격수 부드러운 핸들링 오지환 승부의 결과 확인합니다 주자는 뛰었고 때렸습니다 센터 쪽 자 건전했던 오지환 일단 실전 막아냈고 3로 3로에서 돌아옵니다 일단 주자는 말로 이야 이 타구를 잡는다는 건 사실 조금 말이 안 되거든요 초구를 때렸습니다 땅볼 타고 3로수 유격수 건전했고 2로 1개 아웃 카운트 그리고 1루의 퍼블 플레이 2타까 2개 아웃 카운트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을 때 결국에는 오지환 선수가 지켜주네요 노시환 조긋 타격 유격수 오지환이 막았습니다 그리고 1루 1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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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루에서 3루입니다 삼유관을 확실하게 막아놓은 오지환 원앤드원 바운드 크게 튀었습니다 오지환 베이스 반골로 아웃입니다 기술적인 수비로 두개의 엉카운트를 한 번에 잡아내는 오지환 기술적인 수비로부터 3루의 퍼블루 며칠에 볼카운트는 두에나 그리고 이 타고는 야 이거는 2루의 퍼블 아 그리고 1에서 나오시네요 이 잘 했어요 오지환 선수의 숙발력이 훨씬 앞선 상황이죠 이게 잘맞은 타고 거든요 저는 맞는 순간 안타로 봤는데 오지환 선수가 어느덧 나와서 지금 이제 베이스를 바랩 잡고 지금 잡아내는 장면인데요 오지원 선수 정말 좋은 수비를 보여주네요 땅볼 타고 오지원 전력질주 달리면서 1루까지 쏩니다 나오자마자 안정적인 수비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엔 또 원투에서 끌어당깁니다 땅볼 유격수 오지원이 나타났고 던집니다 아웃카우트 이렇게 마침표가 찍힙니다 트윈스의 유격수는 오지환입니다 이어지는 3구 찍어 때립니다 땅볼 유격수 오지원이 건져냅니다 오지 환상적인 수비 또 하나의 아웃카우트가 이루어집니다 와 정말 이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수비를 해요 양의지 뱃 부러졌습니다 깊은 타고인데 유격수 잡고 송구를 이어갑니다 공은 이렇게 양의지 보다 빠르게 도착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